라, 시가 좀 느려져. 라, 시, 도, 이렇게 들리게. 라, 시가 안 들리는데요? 라, 시, 도, 이렇게 들리게. 그리고 이게 이게 라였던 게 이렇게 밝아지고 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화음이 그냥 때려 해 주지 말고 밝아지는 게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이해되지? 그냥 이거가 무조건 크면 되는 게 아니고 화음이 아, 마이나에서 메이저로 바뀐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게.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가 몰려, 여기가. 이제 들리니? 이렇게 내려오게. 다시 시작. 그냥. 이게 짧게. 이거 끝잖아. 끝이. 내가 나오고. 여긴 내가 줬어. 라라라라라라라반리밍. 라라라라라라라라빵.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지. 이거 봐봐. 자, 다시. x2 아, 다시. 아리미. 근거 이렇게 나오죠 거기 가 몰려 내가 오히려 느리게 칠을래잖아 라, 시, 도 아니 레가, 도, 레가, 라, 시 여기를 느리게 치러 너무 느려 라, 시, 도, 이 정도 라, 시, 도 라, 시, 도, 도 라, 시, 도 라, 시, 도